김영철 씨 이제 두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용어를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부담금 하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개발부담금은 토지 추기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집을 지으면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금 때문에 이익을 봤으니까 얼마를 돌려줘라.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좀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순수 개발 이익 25%를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한 기초 단계인 택지 개발을 한 사업자들이 토지를 팔면서 앞으로 여기에 집을 지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에 이런 걸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부담금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돈 내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황당하죠. 돈도 나고 그리고 화도 나고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주도가 토지 매입자들의 주의를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미분양 사태가 또 많잖아요. 제주도에. 이게 지금 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제주가 개발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에 지어놓은 주택들이 이제는 미분양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통계를 내놨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는 여전히 적체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미분양 주택이 1천호를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수가 줄지 않고 있고요. 특히 서귀포 지역이 심각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인데 제주시에 비해 인구 밀집도도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허가도, 건축허가도 다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팔리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집값을 조금 낮추면 좀 분양이 될까요? 저도 그 생각에 있는 게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창 부동산 경기에 좋던 시절에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없는 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주택을 지어놓은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미분양 주택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 경기나 건설 경기 생각하면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